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I love you so much, he's up Yes, baby 오늘 업됐다 야, 얘 맨날 일어나 야, 야, 밥 사줄게 밥 사줄게 Almost, almost is ever alone 아리아나 그란데 썼고 레이틴 스테이지 아, 이 버전이 죽이지 아, 유 스마 터지겠다, 터지겠어 어, 죽인다 에이 스테이 스테이 목 찢어지겠네, 목 찢어지겠어 편집 대박 뭐,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나가려고? 네, 노래 연습 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버스킹처럼 되게 그냥 가볍게 하는 취지이긴 하거든요 회사 앞에서 하는 버스킹 회사 앞에서? 회사 앞에서 왜 저런 걸 하죠? 저희 회사에 되게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종신 오빠가 눈이 오나 비유가 오나 하시니까 저희는... 다 같이 하는데 저 본 적 있어요, 진아가 아, 진짜? 앞에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멋지다 리슨 스테이지 재아를 쳐볼까? 내가 여태 뭐를 했지? 리슨 스테이지 재아 안녕하세요, 재아요 일단은 지난번 거랑 겹치면 안 되니까 눈에 꽃 다가와서도 했었고 아, 뭐 하지? 언니, 나 좀 도와줘 아, 뭐 하지? 언니! 오랜만이다! 이야, 정말 너무 캐릭터 같지 않나요? 귀여워 만화에서 나온 사람 같아 아니, 언니, 리슨 스테이지 이번에 조금 여름이기도 하니까 밝은 에너지에 이런 거 없을까? 야, 근데 재즈 쪽은 어때? 아, 아예 그냥 재즈 이런 걸로 약간 스켓 이런 거 하면 되게 괜찮긴 하겠다 완전 괜찮지, 그런 거를 해야 신이 나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와서 하는 게 어때?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재즈 선생님이에요? 네 아, 저 뒤에... 어머니! 웬일이야? 완전 닮으셨다 동산업 시간이나 없다 윤희정, 윤희정 씨는 동부의 춘동 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랑 계속 만납니다, 지나가다.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 어머니! 그래. 아니, 엄마 이게 리스 스테이지 뭐 공연을 하는데 스테이드로 해서 스윙 같은 거 엄마가 좀... 이게 실행인 거니까? 와. 진짜요? 진짜요? 내가 오늘 스케줄이 좀 괜찮아. 지금 와, 그럼 그냥. 빨리 오너라, 쟤야. 지금 가겠습니다. 어서 와. 되게 시기 영상을 보내, 지금. 방송에 웬만해서 잘 안 나오시잖아요. 네, 안 나오세요. 방송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도. 안 나오셔서 그렇지.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하시지 잘 안 나오세요, 진짜. 언니 찾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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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몇 년 만이지? 한 5년 됐나 봐. 5년? 그때 신혜라 언니랑 온 게 마지막이에요. 신혜라 언니가 있을 때 왔구나. 그때가 마지막이야. 쌀국수. 에라가 공부할 때면 5년이다. 그러네. 쌀국수 그 이후로 처음에. 되게 좋아졌다. 똑같아. 진짜 여기가 사무실이 돼요. 내 방이고 저기 연습실. 저기 연습실. 아니, 뭐가 왜 이렇게 더 럭셔리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촛불을 켰지. 어떻게 금방 왔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 수연이하고. 이걸 하시면 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엘. 왜 그러냐면. 엘. 알지, 들어봤지? 엘 이러는 거야? 엘. 이걸 많이 사람들이 부르지만 스켓은 별로 안 하니까. 그렇죠. 스켓 하나 만들어놨어. 나 스켓 약간 울렁증 있어. 그거는 하면 할 수 있어. 너가 이걸 톡톡 튀게 잘 부르면. 어머, 제아의 러브는 진짜 끝내준다. 이러는 거거든. 전 약간 진짜 러블리한 러브인데 약간 섹시하기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배치미도 있으면서. 근데 여자가 갑자기. 스스로. 스켓 할 때 되면 막 돌만 하는 거죠, 막. 돌만 하는 거죠, 막. 야, 옛날에도 이랬니? 옛날에도 이랬니? 옛날에도 이랬니? 변했지? 이러니까. 네가 그랬었는데. 얘가 좀 요즘 이래. 왜 그래? 밝아졌어. 밝아졌어. 진짜 밝아졌어. 근데 예전에는요. 약간 선생님이 귀에 눌려서. 내가 그렇게 센니?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재즈 아티스트의 그 아우라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재즈를 번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해야 된다. 박주원 오빠랑 하다 보니까 오빠가 야, 목소리에 너 재즈 있어. 좀 봐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서 너 올까 봐. 와! 이렇게 스켓을 그려놨어. 아, 진짜? 아, 기대된다. 나 스켓 태어나서 처음 해 봐. 너는 완전히 좀 쪽팔릴 거다, 오늘. 아니요. 나 뻔뻔하게 할 건데? 여기 앉아라.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래, 좀 뻔뻔하게 해야 된다. 네, 네, 네. 러브는 알지? 해 봤지? 네. 자. D 플랫가. 너무 멋지죠? 원효가. GOTA BOHow이. KING. 원래 저기 1대1로 안 가르쳐주시죠? 네, 안 가르쳐주셨어요. 아, 저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저 cell culture. 아 진짜? 수은아, 스킵 가봐. 잠깐만, 한 번 더. 하나씩. 먼저 이제. 일단 얘 보러. 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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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솔 그거 바꿔줘. 뭘로요? 이걸로 바꿔줘. 그게 더 연결이 괜찮아. 원, 투, 쓰리, 포, 헤이. 이거 여덟게야. 옳지? 펜이 있으면 펜으로 악센트 줘야 되는데 볼통 일반 노래랑 다르고 다른 데도 주니까 거기를 쳐야 돼. 라디디디디, 닷. 주고. 뭐라고? 해볼을 주잖아. 바다다다다, 야. 따따디디디따. 따따따디디디. 따따따따. 옳지. 가요랑 완전히 다르구나. 진짜 배우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야. 너 아까. 네. 예쁘게 불렀잖아. 네네. 예쁘게 불렀는데. 근데 이 스캣을 하면 아는 멜로디를 가지고 네 버전으로 했을 때 재미있는 거거든. 옳지. 옳지, 옳지. 그거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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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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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